올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추락하던 울산 수출이 7개월 만에 상승, 반전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선박에 이어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덕분인데,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상국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수출이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선 건 석유제품 수출이 급증한 덕분입니다. 7, 8월 두 달 동안 수출 단가 하락과 업계 정기 보수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가 겹쳐 수출이 감소했지만 9월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가세를 회복한 겁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75억 8천만 달러, 올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내리막 곡선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3분기 전체 수출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6.3% 감소한 217억 3천6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거쳤습니다. 자동차가 친환경차 수출과 아세안, 인도 시장 수출 증가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석유학 제품과 석유제품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박은 단가가 상승한 2년 전 수주 물량이 본격 반영되면서 수출을 견인했고 선박용 엔진 부품 수출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23.1% 증가하며 압도적 1위를 지킨 가운데 중국과 싱가포르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의 3분기 수입은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가 30.1% 감소하며 지난해에 비해 22% 줄어든 10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무역 수지는 107억 4천8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3년 4분기 이후 39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